잘할 수 있고요, 진짜 이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멋있고요, 언니가 이길 수 있고요, 언니가 우리 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언니 99점 100점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 해주자. 하나, 둘, 셋, 너! 아, 기빨려. 아현 언니 잘해야겠는데? 이제 아현이 형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98, 높은 점수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진욱의 98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높게 나오셔서 많이 긴장되네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작 전에 응원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백음성 선배님께서 직접 응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배님! 네, 나 백음성이가 우리 배아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배아현. 화동포구아가씨, 음악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 어떤 정성을 보여줄지. 오늘도 에이 아니다. 오늘도 에이 아니다. 오늘도 에이 아니다. 잘한다. 고맙습니다. 노을진 물결 위에 꽃잎이 비친다. 고맙습니다. 손동포구아, 아동포구아, 내님 데려다주오. 아, 떡지 요정 대아연! 아, 잘 컸네. 겁나게 잘한다. 아연이가 엄청 잘한다. 흐르는 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지리산 낙락장소 노을에 탄다 타도해 가는 길목 성진강 물음 구비쳐 흘러 흘러 어디로 가나 발신이 포구야 타도 포구야 내 님 데려다 주 에피타 에피타 엄지, 엄지처럼 제발! 제발! 99점! 99점! 제발! 진욱이 이겨! 진욱이 이기자! 아! 진욱이 이겨! 진욱이 이기자! 아! 진욱이 이겼어! 진욱이 이겼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 진욱이 이겼어! 빈무 저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역시 정통 플로즈 강자답게 너무 잘 꺾으시더라고요. 자! 대결도 적고 아까 약속한 분장도 같이 모시고 가세요 피브 нейeek try positivity 모시고 가세요. 기대돼.